자 조용철 유튜브 오늘은 대창면 문화센터 운동량에 나왔습니다. 야외 무대입니다. 오늘은 하모니카 연주를 보이겠습니다. 제 친구가 연주하는 건데 잊혀진 계절을 연주하신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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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